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13분간 총선 결과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요 그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실천하려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 일단 국정의 방향은 올바르게 잡고 실천을 해왔다. 그러나 체감,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지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 멈출 수가 없다. 그러면서 3대 개혁 얘기를 꺼나면서 동시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기울일 것. 그렇다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이 주로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한 여당의 반응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잘 찾으셨고 앞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잘 실행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패배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정부 여당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당에 대해서도 민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치의 발언이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결국 이번 총선의 의미는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필요성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느껴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석상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뭔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반성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평가죠.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요. 오늘 야당, 민주당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한 민의를 잘못 이해하셔도 한참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오전에 나온 여야의 반응이었는데요. 전국 혁신당의 반응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군요. 국민이 몰랍에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잘했는데요. 국민이 체감 못한 게 문제라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오전에 이런 상황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모두 발언 내용이 알려진 지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상황에서 내놓은 발언. 이 내용을 대통령실이 공개했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비공개 국무회의 중에 나온 얘기에요. 국민을 위해 뭐든지 다 할 것. 국민이 못할 게 뭐가 있나. 앞서서 모두 발언 내용보다는 조금 더 뭔가 진정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리고요. 휘촐이 맞으면 용서 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할지 반성해야 한다. 반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국민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라는 얘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당 선거운동 평가받은 것이지만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당 선거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다.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다. 소통 얘기도 들어있네요. 앞서서 오전에는 소통과 대야관계 이런 게 빠진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오후에 나온 결과에서는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서의당 관련된 예의를 꺼냅니다. 이거 열려있다 가능성. 그러나 시간은 지금 필요하다는 입장도 관계자 이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박상원 교수님 전체적으로 오전에 모두 발언 그리고 오후에 공개된 비공개 발언까지 모두 합쳐서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거 어떻게 지금 평가하실까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비판적으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기시감이 또 한 번 느껴졌어요. 강서 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성으로 내놓은 것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러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오늘 얘기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 선거 패배나 역대 여당의 최대 참패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 무게감과 차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모두 발언과 비공개 회의 발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사고를 항상 쳐요. 날리면도 그랬고 바이든 날리면도 그랬고 지난 2천 명 의대 정원 때도 그랬고 모두 발언에서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사고가 나면 수습은 누가 하느냐 참모들이 나서서 합니다. 사실은 바이든이 아니고요. 날리면이었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그거 조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행간의 의미는 조정한다는 거고요. 열려 있고요. 또 오늘은 야당과 대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대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누군가 참모들이 해석해 주지 않고 이거 뭐 꿈보다 해몽이에요.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명확하게 이런 여당이 이런 대패를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걸맞는 국민이 듣고 싶은 목소리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은 나 틀린 거 없는데 조금 부족하긴 했어. 미안해. 앞으로 열심히 잘할게. 딱 이 수준입니다. 구청장 선거 패배했습니까? 저 지금 왜 안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나오는 말이 역시 사람 안 바뀐다. 이 얘기가 하루 종일 오늘 SNS를 달궜습니다.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비공개 발언 중에 공개된 내용의 맥락은 반성, 소통, 영수회당 관련 입장까지 대통령직 관계됐다는 게 나왔는데 그런데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국정의 방향은 올바르게 잡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의 말이 왜 모두 발언과 비공개 발언이 다르냐, 결이. 비공개 발언 때 했을 얘기를 모두 발언했으면 혹시라도 설득력 있고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라는 거는 말하자면 주어진 형식과 요건에 맞게 드라이하게 얘기하는 게 텍스트라면 컨텍스트는 공간과 어떤 상황에 따른 변화, 거기에 따라서 속내라든가 약간 변형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걸 컨텍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저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사실 대통령의 발언은 공식적인 발언은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스테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비공개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참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본인의 속내를 우회로를 통해 전달하는 이른바 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내가 드라이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왔는데 무언가 이렇게 내가 국민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내가 방법과 약간의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수용하겠다고 공개했다는 얘기해놓고 비공개했다는 그 방법이 어떤 거라도 그 방법이 국민이 원한다면 모든 거라도 내가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진일보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말이 달라졌다 아니면 왜 표현 방식이 그러느냐라고 비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공식적인 발언은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에 대한 의미를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신 거라고 보고 두 번째, 비공개의 발언은 내가 나가야 할 방향. 그렇지만 공식적인 데서 이걸 언급해보는 어떤 일이 있냐. 대통령께서 거기서 그러면 내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야와도 협치하고 하겠다 그러면 바로 영수회담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맥락적 해석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 발언과 비공식 발언을 두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합해놓고 보면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5월 22대 국회 개원전에는 내가 확 먼저 바뀌었고 야당이 동의 없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인정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순원 중행정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한 내용이 한 13분 정도 되는 꽤 많은 분량이었는데 주로 내용이 정책적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체감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 변화를 이끌하지 못했다. 체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성한다. 이쪽에 방점이 있게 정치권에 많은 분들이 들으셨다 그러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특히 야당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전혀 안 나왔던 거죠. 결국 핵심은 야당과의 총선 결과에 민의를 받들어서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 말씀을 저희는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이 빠졌고.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 내부회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은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 장관들과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가 형식상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 오늘 모두 발언 중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공직사회 분위기 잡아달라. 그러니까 내부 회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을 잡았다는 것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대국민 총선 관련해서 그런 메시지 같은 거를 처음부터 그냥 염두를 아예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형식을 통한 총선 결과 입장 발표가 아니라 대국민 담화 또는 회견 이것도 선택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런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냈을까요?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는 지난번에 선거 다음 날 57자 입장문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 부분 계속 이제 앞으로 여기서 드라이브를 계속 걸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읽히거든요. 저는 오늘 약간 사소한 거긴 하지만 화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 대통령께서 저기 약간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오셔가지고 푸른색 계열. 그래서 약간 뭔가 약간 조금 태도 변화가 있을까. 푸른색은 곧 야당의 색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내용은 전혀 빠져서 굉장히 부족한 모두 발언이었다. 회견이었다. 메시지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형식된 부분도 얘기하셨고 내용 측면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한 총선 결과 입장 발표.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득이 되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득의 반대말은 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니면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는 것보다는 못했다고 그렇게 봐요. 전체적인 총평을 보면. 그런데 공개와 비공개를 좀 나눠서 얘기해야 하는데 공개 발언 자체는 이건 국민에게 하는 발언이 아니고 국무회의 때 하는 발언이에요. 국무회의 때 참석자들 향해서 하는 발언. 참모들에게 정책적 방향이 이렇게 했는데 왜 세심하게 못했느냐. 그래서 정권 심판을 받게 했느냐. 질책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오늘 모두 발언은 질책성. 참석자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들으셨어요? 약간 좀 뉘앙스가 그래요.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최선을 다 잘했는데. 왜 이게 서민들이랄지 소상공인들한테까지 파고 안 들었느냐. 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셨는가. 그것은 참모 여러분, 내각 여러분 나도 잘못했다. 그런 취지고요. 그런데 비공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불통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야당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공개에서는 죄송하다, 반사한다, 용서를 구한다, 소통한다. 국민을 위해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오늘 대국민 담화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 발언이 먼저 들어갔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렇죠. 오늘의 어떤 발언 자체는 그렇게 야당이랄지 비판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호가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이해할 측면이 좀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정책에서 다 좋은 정책이거든요. 본인은 그러한 정책들, 개혁을 위해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평가를 못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오늘 모두 발언 내용 중에는 약간의 섭섭함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약간 섭섭함이 묻어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총선 과정과 총선 이후에 이재명 조국,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후보들, 조국 혁신당의 총선 후보들로부터 거기 대통령 권유를 인정하지 않고요. 모멸, 멸시 정도의 비판을 받았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감정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이 그런데 완전히 졌잖아요.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요. 대통령이잖아요. 물론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무자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열심히 했고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못 받았잖아요. 평가를 잘못, 심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한 원칙과 정책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하거든요. 그걸 돌아보면서 뭔가 반성을 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약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감정적인 질문이 묻어나지 않았나. 그러면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다시 한 번 던지면 지금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향후에 득입니까? 부담입니까? 부담이죠. 그건 부담이 더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참모들이 많이 쇄신을 젤 거고. 그래서 정말 참모담 참모가 나와서 들어가서 윤대한 팀에 직원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 방향이랄지 정무적인 측면에서 이제까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13분 동안 총선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시각. 오전 10시였죠. 그 시각. 국회.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당선인들의 모임,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입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우리의 결의. 당선자 총회한다고 못 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지금 아직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이야기. 같은 시간에 열린 거예요. 국무회의 시간과 당선인 총회가 같은 시간이니까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됐지만 못 본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걸 언론이 오늘 주목을 좀 했어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중 총선 관련 메시지 이게 공개가 됐고 같은 시각에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당선자 총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뉴스라이드가 여당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10시, 10시 이게 겁쳤는데 이거 뭐 혹시 왜 그런 겁니까? 이 질문을 좀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10시로 정했다는 얘기했던데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언론의 시각일 뿐이다. 국무회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시간을 정하고 정한 대로 한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최수영 주 의원님. 그런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때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건 예고가 됐어요. 정치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선자나 국민의힘 지도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선자 총회가 10시에 잡혔더라도 한 30분 정도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하자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뭐로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저는 이래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정에 소통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무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뼈저리게 지적하고 싶은 게. 보십시오. 이게 지난주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다음 주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모두. 지난주 금요일, 주말 동안은 다음 주에 나올 거다. 다 알았죠. 그래서 대국민 담화 형식보다, 기자회견 형식보다 아마 모두 바른 형식을 취해서 할 거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지금 월요일에 사선 중진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화요일에 당선자회의가 있다는 것도 미리 공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물 밑으로 정무라인에서 조율을 해야죠. 대통령의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들하고 당에 있는 국장, 실장들이 조율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최소한 원내대표단도 같이 한번 함께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는 겁니다. 통상, 과거에 보면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 발표가 있을 때는 당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에서 그걸 시청을 하고 듣고 뭔가 반응도 보이고 평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다른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내대표도 누구든 못 봐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못 봤는데요라는 반응이? 기자에게 되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당정이 처한 현 주소라고 보는데 왜 이런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질책을 받았고 회초리를 맞았으면 그다음에 뭔가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각자 따로 논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서로의 책임에 대해서 당은 당대로 용산에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용산은 용산대로 당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불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율할 수 있어요. 국무회의도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당선인들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2시에 열어도 충분한데 굳이 그것을 강의했다는 거는 저는 당정소통과 물밑 라인의 조율 같은 게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입니다. 당선인 대회를 열고 그다음에 용산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반성과 저는 그런 처절한 자기 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조율과 협상력을 가지고 다시 리빌딩하고 재건한다. 저는 많은 공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혁신은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내용 중에 공개된 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거는 당이 평가를 받는 거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의 국정운영을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거다. 두 가지 얘기를 다 했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그 두 가지 비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단적으로 나타난 같은 시간대 국무회의와 당선인 총회가 열린 이 부분. 글쎄요. 당 관계자들은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잡혔으니까 아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당 지도부 입에서 못 봤는데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박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평론가께서 지금 정무적인 능력이 지금 부재하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미 용산과 여당의 관계는 쌍방향의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아예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방통행의 관계가 그 시스템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총선 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쇄신해 나갈지 이 길목에서조차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서로 그냥 연락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저런 회의 일정 이런 것도 서로 얘기를 안 하는가? 그렇죠. 그런 일정이니 조율이니 이런 거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냥 우회에서 당대표 바꾸라고 할 때 연락하고 비대위원장 바꾸라고 얘기할 때 연락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이렇게 작은 문제에서도 결국은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언론이 너무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 일부의 얘기는 언론에서 너무 좀 크게 보는 거 아니냐. 저 시간이 같이 열린 거 이런 지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내용의 요지를 그러면 지금 미리 전달을 받았어야죠. 만약에 단순하게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면 오늘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게 지도부에게 전달이 됐어야 됩니다. 미리 공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지도부에게 총선 이후에 지금 당선자들 모이는데 대통령이 이러기 이런 것으로 좀 잘 다독여줘라. 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 정도 메시지는 전달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내대표도 몰래요. 이거는 정말로 당과 용산과의 관계가 정말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관계가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으로 나온 거다. 또 하나는 뭐 설사 이걸 우리가 좀 확대해석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뭐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그만큼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경 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압가름하기 바쁘다. 겨를이 없다, 지금 서로. 그러니까 지금 당은 당대로 용산은 용상대로 지금 이 거대한 총선 민의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수습해 나갈지에 대해서 대통령실 신경 쓰고 당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대통령은 내각 수수력이 바쁘고. 그다음에 당은 당대로 당초 수력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옆집 쳐다보듯이 이런 관계가 된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전자든 후자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다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른바 당정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점으로 남아 있고요. 뭐 여당 내에서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야권 인사분이죠. 정치권을 좀 오래 지켜보시는 야권 인사분이 뭔가 전망이 섞인 얘기를 오늘 꺼내놨어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심판 선거가 된 시작과 끝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선거에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국민들이 메시지를 줬는데 못 느낀다 그러면 더 진짜 화를 자초하죠. 험한 걸 어디서부터 당하냐. 여당에게 당할 거예요. 당장 최상병 특권 같은 얘기 나오면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한두 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윤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선호 전화인 정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철희 수석께서 이야기한 험한 걸 벌써 오늘 방금 나온 거예요. 오늘 같은 시간대 열렸던 당선인 총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궁금했으면 귀를 기울였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심을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윤심을 몰라도 된다 아니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윤석열 대통령과 쉽게 말하면 엮이지 않겠다. 약간 이런 선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당인데. 여당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철희 수석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특검법은 한 번 무너지면 그러니까 그 108석, 그 108석이 선거법에 날아갈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최상병 특권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김재석 몇몇 또 의원들이. 이미 의견을 밝혔단 말이에요. 의견을 밝혔고 자기는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8석, 지금은 아직 120 몇 석인데 이게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계속 이제 막 계속 정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무너져서 못 쓴다. 이철희 수석께서 이야기하는 가장 험한 꼴은 최상병 특검법 이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김관삼 변호사, 사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어떤 친륜 의원들과는 다른 입장을 내는 여당 당선인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요. 이거 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는요, 굉장히 냉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따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힘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이철희 수석 전 수석이 말한 것처럼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특검뿐만 아니라요. 아마 여당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의 인기가 없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위로 붙이다가 그것이 국민의힘이 짐이 되면 경우에 대한 배신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선거 끝났다, 이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하거든요. 지금 여당이 협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부 리스크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적대적 관계예요. 조국 대표 계속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만나서 어떤 협치를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소통하면서 정말 정책 잘하고 해서 국민의 여론을 업으면 사실은 거대 야당을 제압할 수 있어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는다면 야당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 민심까지 떠나버리고 야당의 오히려 힘을 받으면서 공교를 계속하고 그러면 여당 내에서 사실은 윤 대통령을 호위무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몇 명 빼놓고는 다 잘못하면 돌아설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면 윤 대통령한테 탈당까지 요구하는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전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전례가 있었다. 그렇죠.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져서 뭔가 짐이 되면 탈당하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 정무제인 감각이 좀 필요하다. 그럼 정무제인 감각이라는 건 뭡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이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의 상황을 현실을 인식하고 또 무엇을 국민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명백히 잘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맞는 정치를 패하고 거기에 맞는 소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렇지 않고 계속 마이웨이로 가버리면 정말 식물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정치권에서 쇄신하면 흔히 인적 쇄신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바꾼다. 변화를 준다. 이 의미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 중인 것이 새로운 총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인물 한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일단 권영세, 원희룡 이런 분들 거론되시던데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 나는 연락받은 적 없다면서 대부분은 손사래를 치시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레인덕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렇게 운명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정도 대통령한테 결심을 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좋은 거 하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게 야당과 협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박지원 교수님, 정치권 안팎에서 김부겸 전 총리의 이름이 새 총리 후보 군에 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사실은 총선 결과 여당이 이렇게 대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당은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108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이룬 정당이 없어요. 과거 지난 총선 때, 21대 총선 때 103석을 얻긴 했지만 그때는 야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야당이었죠. 그렇죠. 여당이 108석을 얻으면 국정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소위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동안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법을 만들어서 바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법을 입법을 우회해서 대통령령, 시행령 이런 걸로 지금 해왔거든요. 편법으로 한 거예요, 이제까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 입법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법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내에서 이제까지 용산을 엄호하고 소위 친윤 정당으로서 그걸 밀어줬는데 이게 밀어줄 사람들마저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국정동력을 가져올 것인가. 임기는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그나마 좀 같이 해볼 만한 인물. 이걸 갖다가 이야기가. 만약에 야당 인사 총리가 탄생한다면 이른바 그게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거국 내각 뭐 이런 정식이. 그렇죠. 거국 내각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뭔가 상징성 있는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당 총리니까 야당으로서도 사사건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죠. 이 정도 인물이라면 당장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 갖다 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 총리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선대위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가 전형적인 화합형 인물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런 인물이라면 민주당도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화평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발언을 보면 알겠지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떡은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김치국은 지금 정치권에서 괜히 마시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은 중립내각은 고사하고 소위 말해서 파격 인사 또는 비윤 인사도 고민할까 싶을 정도의 반응인데 지금 이번 총선에 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지금의 스탠스를 본다면 제로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최수영 기자님, 지금 총리 후보로서 어떤 인물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혹시? 인물이 적합한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떠오르는 거 잠깐 전에. 김부겸 전 총리. 약간 그 얘기는 제가 마무리 좀 하면. 왜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 손사래를 치는데 자꾸 얘기 나올까요? 지금 불쾌하다 거론되는 자체가 이런 입장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의 입장에서 신명좌장 정성호 의원의 입장에서. 그래서 간단하지는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잠재적 경쟁자 한 명을 이번 총리로 보내서 소진시키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경쟁자를 절로 보내자? 자, 이 맥락을 잡으시죠. 마무리에 뭐라 했냐면. 윤 대통령이 요청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하면 이재명 대표가 흔쾌히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총리 자리는 이재명 대표의 승낙이 있어야 가는 자리라는 맥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른바 정치적 무게감의 크기는 김부겸 총리가 화합형이고 TK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지역감정 돌파한 인물이고 여러 가지 상징성과 무게감이 있는데 그 하나로 이재명 대표의 결재를 득해서 파견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김부겸 총리설이 나오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금. 저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받지 않을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받지 않을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에서라도 한번 환기시켜서 우열관계를 정리시켜놓자. 새로운 해석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 지금 여러 가지 다 고사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현역 의원이 가야 된다고 봐요. 현역 의원이. 그래서 저는 만일 가능하면 윤상현 의원같이 괜찮다고 보는 게 수도권에서 인천에서 오선을 했는데 한 번은 무려 저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무조건 야당의 도움을 받아서 인준이 해야 되니까 일단 유연해야 되고 협상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협치 가능한 인물이어야 돼요. 윤상현 의원은 우선에다가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고 수도권의 민심의 기류를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도 가감없이 시중의 민심들을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한 윤상현 의원 정도라는 말하자면 이미지거나 혹은 정치 스타일이라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한 번 줄 수도 있다고. 현역 의원의 경우 만약에 총리로 가게 되면 현역 의원 의원직을 던져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총리는 제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관 내가 구성원이니까 그렇게 유지하면서 총리 간 전례가 있었나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금 사람 구인란이 있다니까 저보고 지금 앵커께서 떠오르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저는 그 현역이 떠오라서. 지금 윤상현 의원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야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그러면 결국 여권에서 그나마 야당과 협치 가능하고 유연하고 협상력 있고 그다음에 소통 가능한 사람이 결국에는 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마평만 여기저기 잔뜩 있을 뿐이지 뭔가 이렇게 결정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는 오늘 이 주제로 또 잡혀있네요. 연일 그냥 어떤 한 분을 계속 비판을 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모습도 있었어요. 제목 보겠습니다. 당에 얼씬말라는데 1위. 어떤 분이 어떤 다른 분을 향해서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당에. 그런데 그분이 1위가 나와요. 뭘 조사해보면. 이게 또 묘한 상황인데.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연일 하고 있거든요. 우울구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누가 본인이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에 등판시켰잖아요. 좋을 때는 다 가만히 있다가 나빠지니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홍준표 시장님이나 말씀하실 때도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듣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대권 행보를 한 건 사실이죠. 한동훈 위원장의 과도한 욕심. 당의 모든 것을 내가 독점해야 된다. 이 총선 자체만 두고 본다면 한 위원장이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입장 표명.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입장 표명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 모습이죠. 보수층 내에서도.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저렇게 SNS 요새 글 많이 쓰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인공을 등장하는 글인데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화환놀이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대단한 비판이에요. 당에 얼씬도 되지 말라.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 대처할 준비를 하라. 조특검 한동훈 특검 이른바 조국 대표가 얘기한 그 특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글을 쓴 지 30분 만에 삭제를 합니다. 김관상 변호사. 왜 썼다 지운 걸까요 이거. 아니 저분이 왜 썼다 지울까요. 전에도 뭐 골프 관련해서 얘기했다가 또 지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니까 지웠겠죠. 그런데 요즘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한 글을 계속 올리는데 이거는 썼다 지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패했잖아요. 대패하기를 아주 기대를 했다가 딱 기다렸다가 딱 대패하니까 딱 튀어나왔거든요. 튀어나오면서 계속 저격을 하고. 지금 이번 총선 자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거의 만장일치 아니에요. 언론이 됐건 다. 그게 뭐 다수의 의견이에요 지금. 그렇죠. 다수의 의견인데 본인만 따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책임론을 계속 얘기하는 걸까요. 윤 대통령은 잘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선거를 망쳐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냥개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당이 얼씽거리지 마라 뭐 이러니까지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왜 저런 사심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계속할까. 지금 사심을 읽으셨어요. 저는 사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아마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거기서 얻는 표랄지 그런 걸 신경 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없어지면 자신이 대선의 주자가 될 수 있다고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이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뒤에서 다룰 감성이 크지만 당권 주자랄지 아니면 대선 주자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시장이 등장한 적이 거의 있나요.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제일 뒷부분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선 응원이고요. 대표도 했고 대권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수가 이번에 대패하고 나서 이렇게 좌절과 실망하고 있을 때 따뜻한 유로를 해줘야죠.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보다는 지금은 좀 보듬아줄 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마치 총선 패배를 엄청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패배하고 나면 내가 뭔가 앞에 나가서 뭘 해보겠다. 그런 거로밖에 일으키지 않거든요. 특히 썼다가 지운 글의 내용 중에서는 누가 봐도 저걸 한동훈 특검법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그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거는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다 야당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한동훈만 오지 않게 하고 쫓아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까지 정치 명백을 유지했다고 그걸 잊은 것 같아요. 이러면 보수층이 나에게로 온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거는 어제 썼다가 지운 글이에요. 오늘 쓴 글도 있어요. 보이시죠. 맥락은 비슷한데 표현은 다르죠. 전사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어떤 용사를 말하자면 전사만이 생존하는 형국이 됐다. 바닥까지 왔다고 자유하지만 지하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땅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지금 더 밑으로. 어차피 가야 할 사람들은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뭉쳐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이 보이네요. 어차피 가야 할 사람은 누구를 말한 것이냐. 남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건데 일단 박지원 교수님 앞서서 지금 이 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글은 썼다 지웠어요. 왜 썼다 지우고 이 글은 왜 남긴 걸까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 마지막 글은 선을 넘었다.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지운 글. 특검 얘기까지 들어간 글. 특검 얘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특검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특검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여권이 거의 사실상의 리더십이 붕괴돼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108석을 얻은 여당이 힘을 뭉치는 게 아니라 그 108석이 사보 노열돼서 도저히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만 특검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대구시장 아닙니까? 보수의 심장 대구시장인데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망해라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글을 남기면 안 되죠, 당연히. 특검 얘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이상해졌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30분 만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 올린 글은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것도 어차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건데 거기서 궁금한 게 어차피 갈 사람과 남은 사람은 누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지하실이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지하실이요? 사실은 지하실을 엊그제 또 얘기했지만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도 있다고 얘기했던 거는 다른 바닥에 지금 온 상태지만 지하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 탄핵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하실도 경험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이 얘기는 저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는 게 단순하게 한동훈 때리는 게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보라고 때린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나와요. 앞서서 며칠 전에 오른 건데 박근혜 탄핵 때 지하실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나. 지하실 얘기가 저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 총선 패배의 제1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거는 여야 모두에서 공의 얘기하는 바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때려야 되는데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못 때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는 순간 내힘 덕이 아니라 대드덕이 오는 거예요. 여권 내에 대구시장이 대통령을 때리는 그런 그림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지층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때릴 사람이 한동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하실 얘기는 살짝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위기다. 리더십의 부재. 지금 여권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데 이때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비윤으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자신의 존재감을 갖다가 최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친륜 의원들에게 저는 경고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 계속 밀 거야? 확실한 준비되어 있는 아무 문제 없는 차기 권력. 내가 있다. 나한테 줄 서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때리기는 단순한 경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정권과의 스탠스 그리고 향후 소위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동격서 한동훈을 때리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륜 의원들을 때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에 올신도 하지 마라. 떠날 사람 있고 남을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하실도 있을 것 같다. 지하실 얘기까지. 아무튼 뭐 연일 뭐 날선 비판이에요.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요. 그런데 아까도 들었지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반발하신 목소리도 여전히 있거든요. 또 다른 목소리 하나 들어보죠. 이번에 경우는 홍 시장님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셀카 어쩌고 오늘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되겠는가 싶습니다. 셀카도 인기가 있으니까 셀카 찍지. 셀카 인기 없으면 셀카 찍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런 거를 당이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셀카 얘기하면서 인기가 있으니까 셀카 찍는 거 아닙니까? 인기 얘기를 꺼놨는데요. 오늘 국민의힘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인데요. 일단 그래프가 두 가지가 보이시죠? 우선 까만색 그래프부터 먼저 봐주세요. 빨간색이 아닙니다. 까만색은 이번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분포 그대로 조사한 거잖아요. 전체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다음 당대표로는 누가 적합합니까? 이런 질문에 답이 유승민 전 의원이 26.3.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3. 그 아래로 안철수, 나경원 쭉 내려가죠? 일단 전국적으로는 유승민, 한동훈 두 인물이 좀 높게 보이죠? 그런데요. 이 조사 결과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분류를 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선호하는 차기 당권 주자, 당대표 후보 까무로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44.7%로 단연합사입니다. 그 다음이 나경원 당선이 있는데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단연합사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은요. 이런 결과 나왔어요. 최수영 전 위원님. 총선 패배 책임론이 일관이 나오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차기 당권 주자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유,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에펠탑 효과라고 봐야죠. 노출 효과라고 봐야죠. 지난 100일간은 한동훈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국민의힘의 당을 대표해서 나간 공천후보들과 지금 이상민 의원의 말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아니, 인기가 있으니까 셀카 찍자고 하지, 인기 없으면 셀카 찍자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난번 한동훈 비대위가 어쨌든 당의 인기를 추동해냈고 그다음에 3월에 이른바 이종섭 대사 사건과 대파 사건 이런 게 없을 때까지는 2월까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좀 앞서나가는 그런 형국이었고 그때 2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강렬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비대위 상황에서 정치 초년생이 들어와서 어쨌든 100일간 이만큼 당을 이끌었다 하는 거는 그 헌신과 어떤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대헌 저지선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선거 막판에 읍소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하겠냐고 했지만 실제 표를 까보고 나니까 실제 그것이 어떤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읍소 전략에 일부 먹혔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순히 이 부분은 좀 약간 수치가 저는 지금 에펠타 효과라고 하는 건 그동안 노출에 대한 그런 비례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만 조정이 될 겁니다. 조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 조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나 30%의 유의미한 지지율은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전당대회 만일 대권 주자가 당권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9월이면 놔야 돼요.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권을 놔야 되기 때문에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 번 또 등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여선호 전 위원장관 이게 뭐 경쟁 정당 상황이라 하지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여당 지지층의 어떤 지지나 호응은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더 자극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홍 시장이 이런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서 이쯤에서 좀 이렇게 비판하는 걸 멈출 걸로 보이십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쪽으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의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전략적 발언들이 선거 끝나고 한동훈 책임론이 굉장히 거세인데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책임론이 이렇게 거세인데 한동훈 책임론을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보수층 약간 고정 지지층을 향한 약간 메시지 전략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의 바람과는 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제 뭐 당내의 지지율 이런 게 여론조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구성을 보면은 전당원 100%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한동훈 위원장 바로 그냥 또 당대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당 지지층들의 여론인데 그거와 당대표를 실제 뽑는 당원들의 투표 100%니까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급컷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핵 저지선 밀석을 얻으면 되는 건가 백석만 넘기면은 충분히 재등판 할 수 있다. 백석 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빨라질 수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최근에 선거 기간 거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나경원 안철수 후보보다 당대표보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더 낫거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제 막 저기 전당대회가 6월 7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시기가 너무 짧아서 실험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충분히 이번 전당대회의 또 후보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여당 내에 안에서 밖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갑자기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얘기를 해요. 화면 보겠습니다. 선거 끝났으니 송영길도 풀어주고 논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함이 앞으로 전국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거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좀 풀어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죽을 때 진 것도 아닌데 여야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 좀 달라졌으면 송영길 대표 얘기래요. 근데요.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국 대표 지금의 조국 대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는 잘못된 걸 보면 피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도래 얘기라는 말은 부인, 딸, 동생, 사촌, 조국이까지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김광희선 변호사, 송영길 대표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탄행 얘기도 하던데 송영길 전 대표를 누가 풀어주자는 거예요? 형은 정부에서 풀어주자는 거예요? 검사가 풀어주자는 거예요? 검사나 현 정부가 풀어줄 수 없어요. 이미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감된 상태고 보석 청구했는데 보석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범행적인 주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서 실행한 윤관석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몇 보장할지 이런 건 다 구속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용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윤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습니까? 검사 풀어줄 수 있어요? 법원에서 풀어주고 안 풀어주는 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실행을 했던 사람들이 다 실용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도 실용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형량도 훨씬 높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변호사 했다는 분, 검사까지 했다는 분이 물론 변호사 검사한 지 너무 오래돼서 법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아무리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받고 구속돼 있는 사람을 풀어주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법원 보고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법원 보고 정치의 재판을 하라는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현신이시고 동떨어지고 법률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찬호 교수님, 홍준표에서 유당의 기억을 아까 영상에 있었지만 과거에 조국 대표 얘기도 했는데 이번엔 또 송영길 대표 얘기까지 하네요? 이 얘기는 저는 검사 정치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화, 타협의 정치 복원을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재판부 보고 지금 구속상태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풀어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경선 자금 관련된 돈복지 수사였잖아요. 금액이나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하고 이게 재판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 관례에서 이런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했고 그 결과 유죄가 나오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까지 소위 말해서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 정치, 증오의 정치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무조건 감옥에 구속을 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검사의 잣대로 정치를 하는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지난 조국송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름 소신을 밝힌 거다? 그렇죠. 저는 게 소신이고 일정 정도 이렇게 좀 서로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윤석열 정부가 들이댔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댔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들이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 이런 소위 말해서 보복 정치가 되지 않기 위한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한 거라고 보입니다. 대구에 계신데 중앙정치에 여기저기 뭐가 의결을 내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다음은요. 이게 며칠 전부터 갑자기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듯합니다.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어떤 일을 놓고서입니다. 그 내용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1,313호 앞 창고에서 술자리? 물음표가 찍혀있죠? 1,313호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통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검찰 조사도 계속 받고 있고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얘기를 꺼내요,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버리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 정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황당무기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전 기록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청, 술자리, 이화영, 김성태 이런 이름들이 나온 상황이에요. 일종의 주장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지난 4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청의 1315 앞에 창고라고 돼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방이 있는데 거기에 김성태,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성군 각국에서 핵심에 있는 인물 아닙니까? 김성태 등과 모여서 연어, 회덮밥, 소주 등을 먹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슨 회유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꺼려놓은 겁니다. 진술을 통해서. 일단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자 검찰 쪽 입장은 이거예요. 입장물을 냈어요. 검찰에서. 아니, 현 교도 행정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거 관계자 진술로 허구 확인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꺼려놓는구나. 이거 다 목적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연일 이 얘기를 꺼내놔요. 관련 목소리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라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세 명이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때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연어를 비롯한 음식과 술을 갖다줬다는 사실입니다. 김경선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가능하지 않고요. 정치적 음모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게 무슨 검찰청 안에 어떤 공간에서 술을 먹었다. 술자리, 술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것도 지금 피의자나 조사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고 얘기를 했다. 이거였잖아요, 지금. 청담동 술자리가 좀 비슷해요. 김영근 의원이 제기했던 일시 장소가 나오죠. 조폭 출신의 김성태 회장이 나오고, 연어 회대밥 소주,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여기서 뭔가 얘기를 들려 했다. 그렇죠. 여기서 회유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고했다는 걸. 언뜻 들으면 너무 구체적이니까. 먹은 음식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거 신빙수에 있는 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정치적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검찰청에서 가능하지 않죠. 검사하고 1대1 독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렇게 구속된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교도관이 두 명씩 붙어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이 반드시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저 안에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눈이 한두 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걸 그냥 저렇게 해주고 밖으로 세워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세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도관은 반드시 구속 피의자 피고인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수원지방검찰청 얘기잖아요. 거기 1315. 그런데 김광삼검사가 거기 근무를 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초임검사 때 했는데. 수원지검에? 예, 예, 예. 수원지검이 제 초임인데 청사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 옛날 청사 근무를 하셨구나. 그러면 1313으로 모으시겠네, 그러면. 상황은 틀린데.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 수사잖아요.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검사가 조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말을 흠잡힐 얘기를 하면 이건 바로 정치적으로 비화가 돼요.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젠틀하게 하죠, 이런 사건 자체는. 그래서 이걸 회유하고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고 한다면 검찰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왜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화영이 회유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한 건데. 그럼 이건 증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나는 회유당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 진술에 부동의하면서 이화영 측에서 증거 신청을 해야죠. 어떤 증거 신청을 하냐면 검찰청에 있는 CCTV, 그 당시에 같이 있던 교도관, 이런 것들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이거 증거 신청해서 법정에서 증인 심의라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한테 유리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을 끌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피 신청도 하고 증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왔거든요. 그럼 이 중요한 증거 신청을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럼 판사가 당연히 받아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할 때, 최후 변론을 할 때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는 너무나 유죄가 명백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니까 이걸 정치의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음모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이 변호사가 뭘 주장했어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변론하지도 않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고 주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정치의 사건이다. 그래서 사실 유죄는 선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CCTV 등 공개해 봅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한 작전회의를 했다. 민주당의 인식은 그렇고요. 만약에 가장 간단한 문제는 13층 CCTV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도관들이 같이 소환 조사, 김성태, 이화영의 소환, 검찰청 출장 기록, 그다음에 CCTV 이런 거 공개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와 그 일자에 맞는 CCTV 장면을 공개하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이화영 측의 진술이, 주장이 약간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이고 아까 김광선 변호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음식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 나오고 김성태의 직원들, 현방원 직원들이 회랑 이런 것까지 다 제공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이런 거 볼 때 막 담배 피는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담배 한 대만 줘도 막 술술 진술 같은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신경이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막 이렇게 음식이랑 술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좀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한 문제는 출장 기록, CCTV 이런 거 공개하면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양식의 진실 공방처럼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에 가세를 하면서 약간 이 사안을 놓고 약간 거칠어질 듯한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다음 주제는요. 소속이 다른데 소속이 다른데 다른 소속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신 분이 있네요. 제목 보겠습니다. 타당, 그러니까 다른 당이죠. 타당 당선인들에게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당, 본인과는 다른 당 당선인들인데 정청래 의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잖아요. 일단 이거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설명을 좀 내놔요. 들어보시죠. 워크숍 하는데 저기 사진 보면 조국 대표도 열심히 받아 적고 있죠. 안티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지지자들과 싸우지 마라. 국민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 활동해라. 뭐 이런 거 있죠.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의원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가르쳐드리고 언제든지 물어봐라.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원하면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어요. 당선인들을 위해서 비법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네요, 지금요. 화면 좀 보시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워크숍을 어제, 오늘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있었나 보죠, 이 행사가? 지금 이게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열었었는데 본인이 두 시간 동안 조국 혁신당 당선인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뭐 입법 예산 감시 등 그리고 대중 정치에서 기본 자세 언론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포인트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최수영 지원이요. 조국 혁신당 워크숍의 그쪽 당선인을 위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강연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책례 의원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례 의원은 조국 신당이 출범하기 전에도 당에 만들겠다는 얘기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도 다 거리를 둘 때도 지금은 우리가 다르지만 나중에는 큰 바다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거라고 최고위원 석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 지금 만난 거에 어제는 그러면? 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본인이 뭔가 큰 정치적 중매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오지랖 높게 이렇게 나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강연 내용은 싸움의 기술을 강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싸우는지 강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례 의원의 저런 행보는 나중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어떤 등거리를 통해서 함께 함께할 때는 함께하고 어떨 때는 또 경쟁 관계 될 것이냐 그걸 보여주는 미묘한 관계인 것 같은데 아마 정책례 의원의 이런 행보를 볼 때는 어쨌든 본인 민주당들이 앞장서서 조국 혁신당을 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저는 일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정책례 최고위원을 초청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건 해본 말이죠. 박수환 교수님, 약간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이게 조국 혁신당이 정책례 최고위원을 초청을 한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왜 초청을 했을까요? 오해의 여지가 없는 깔끔한 인물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경쟁 상대냐 아니면 협력 관계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말들이 많죠, 지금.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사무총장 출신이 갔다 또는 과거 친문계에 있었던 분이 갔다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기사에? 소위 말해서 민주당, 이합집산? 조국 혁신당 원내 단체 가나? 원내 교수단체 가나?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례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친명해요. 그리고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이 황운하 의원 빼놓고는 다 초선이잖아요. 황운하 의원도 사실은 초선이에요. 재선이지만. 사실상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갈 때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고요. 자칫 실수하면 이게 사실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마 황운하 의원도 4년 전에 정책례 의원한테 교육받고 아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도 없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내용 재미있고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 데려오면, 모셔오면 특별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봉화마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도 없고 그리고 내용도 들을 만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호적 인사 중에 가장 확실한 인물 고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나오죠. 자막으로 교육받친 정책례. 조국도 열심히 받아 적더라. 이 설명이니까 다 적더라. 그거를 그렇게까지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데요. 일단 민주당과의 관계. 이게 우군이냐 아니면 미묘한 경쟁관계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과제로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게 교육단체예요. 지금 12석 얻었잖아요. 그런데 20석이 안 되면 국회에서 참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걸 20석을 채우는 방안. 이걸 좀 모색하는 것 같은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워크숍 통해서 뭔가 조국 혁신당이 결정을 해줘. 조국 대표에게 교육단체 추진 일정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일임을 합니다. 정권을 준 거예요. 그냥 조국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하는 걸. 그러면서 이런 얘기래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구성에 노력할 것. 단독이면 다른 정당에서 의원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고 공동이면 다른 정당과 합쳐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손잡고. 자, 이거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교육단체 추진하는 거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조국 혁신당이 할 일인데. 그리고 민주당이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요. 방금 전에 등장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와 관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어쨌든 우당이기지만 타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왈과왈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국 혁신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종필 JP 국무총리 하면서 그때 의원 꺼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공수 아니냐. 여성원정의 정관. 이게 뭐 민주당에서 이른바 의원 꺼주기.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다가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 자체도 꽤 맛득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면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한 겁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보니까 약간 발언, 내용이 확실하게 원내 교섭단체의 문제는 정리를 아직 못한 것 같다. 당 지도부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김민석 당시 상앙실장이 원내 교섭단체 수를 20석에서 조금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국 혁신당 이야기 나올 때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하려면 민주당에서 주거나 아니면 진보당, 세진보연합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꾸리거나 아니면 교섭단체 의석수를 낮추는 기준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그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게 원내 교섭단체 수를 낮추면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이 각 상임위에 간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간사를 하는 건데 간사를 하면 사실상 운영을 3당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3당 운영이 돼요? 네. 그러면 꽤 복잡해지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긴 하지만 이것도 협의해야 되고 맨날 의견 물어봐야 되고 또 조율 안 되면 골치 아파지고 이런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당내에서 어떤 지도부 발언을 보면 약간 좀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내키지 않는데 모른 척하죠. 이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무튼 지금 조국 대표가 정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돼서. 오늘 조국 혁신당 관련 내용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발표를 했어요. 뭔가? 다짐을 한 거예요. 다짐. 이른바 무슨 십계명 비스무리한데 여기 보시면 김광산별에다 봐주세요. 골프 금지예요. 골프 금지. 회계 중 골프 치지 마라. 그리고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그다음에 코인 금지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살 때는 당과 사전 협의하세요. 이런 거를 다짐으로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계 중에는 당연히 골프 안 쳐야겠죠.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골프 치러 가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국내 항공에서 비즈니스 타지 마라. 이거 자체는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금지. 이것은 사실 민주 자본주의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걸 금지시킨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요.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굉장히 퍼플리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부동산을 구입할 때 왜 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것도 협의해서 사이사 못 사게 하는 겁니까? 이사 가고 전세 가고 아니면 집 살 때도 당과 협의하고 당이 사지 말라고 안 사야 하는 거예요. 저것은 그냥 헌법 규범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워낙 한 달만 막 꾸려져서 하다 보니까 무조건 국민에게 읍소를 하는데 저는 아주 펴필린 점이라고 보고요. 저는 현에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규범과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원내 교수단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 교수단체 가는 걸 원하지 않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생각보다도 엄청난 조국의 혁신당 발언이 불었어요. 만약에 조국의 혁신당에서 호남의 지역구의 후보를 됐다고 한다면 아마 오히려 조국의 혁신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컸다. 지난번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휩쓸었을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민주당 내에서 총선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원내 교수단체를 10석 이하로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그 말 쏙 들어갔잖아요. 원내 교수단체가 돼버리면 사실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총선 전에는 아마 조국의 혁신당이 3석, 5석 얻으면 민주당이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국의 혁신당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할 때만 조국의 혁신당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오게 돼버리면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대가 볼 때는 위협을 충분히 받고 뭔가 당, 뭐죠? 대권 후보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저건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자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추모 행사에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들아,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왜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행여 이 엄마를 잊고 있느냐. 사육재단 이사장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엄마는 신념이 돼서 간절히 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점던 아빠는 임경민이 충분히 쉬우려고 호혈될 때까지 경들고 자, 다음 이슈의 제목이 바로 나오는데요. 한때 동지, 지금은 말리는 사이. 동지였는데 지금 서로 말리고 있다? 뭐가 좀 삐그덕한 건가요? 오늘 어제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금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상에서 뭔가 날선 얘기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책 또는 밀어붙인 정책 중에서 도저히 어느 것이 보수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 운용하는 꼴을 보면 이거는 보수적이지도 않고 성공적인 포퓰리즘 같지도 않고 말 그대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와 진보의 잣대로 갈라서 저희가 여야 간의 협력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자금의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데 강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청년 당선인 뭔가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공격을 위한 공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개혁신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정부 향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수용하고 대화하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떤 공격을 위한, 정쟁을 위한 거는 서로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준석과 김용태, 한때는 측근 관계, 굉장히 가까운 관계, 천하용이라는 표현에 들어가는 그 관계.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속 정례가 다르졌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해 11월 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김용태 당선인이 있죠. 저 중간에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같이 뭔가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죠. 오늘 보면 선명한 야당으로 강하게 비판할 거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공격을 위한 공격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수영 전. 한때 천하용인과 함께한 이준석 그리고 그 청하용인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던 김용태 당선인. 지금 김용태 당선인의 얘기는 당부입니까? 경고입니까? 이거 앞으로 어떤 걸 예보하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속담을 하나 생각하는 게 고랑이 이랑되고 이랑이 고랑된다. 우리 옛날 속담이 있거든요. 입장이 바뀌니까 저렇게 서로 이제 공격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자기 입장을 내는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보여야 하니까 22대 국회에서 아주 강한 야당 민주당보다도 어찌 보면 윤석열 대부 정책에 대해서 더 강하게 비판할 거라는 예고편을 하는 거고. 김용태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의 몫이었고 보수의 본인이 적통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원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하더라도 너무 아프게 하지 않고 건설쟁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됐건 이준석 그다음에 김용태, 김재섭 등등 이에 30대 국회의원들, 40대 초반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보여줄 어떤 매기효과들. 그게 22대 국회에서 얼만큼 여야를 떠나서 건강하게 매기효과를 보여주면서 자정작용과 함께 우리 정치를 조금 더 선진화의 길로 이끄는 건지 그걸 우리 국민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런 모습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개혁신당에서 당명 바꾸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인데요. 신당이라는 표현이 영구적으로 사용 못해. 그렇죠. 신당은 언제까지 신당일 수가 없는 건 알겠는데 새 당명은 차기 지도부가 결정하다. 그러니까 바꿀 걸 예고한 거예요? 앞서 지난 1월에 뭔가 당명 얘기를 꺼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교수님. 1월에 말한 대로 당명이 한국의 희망으로 바뀌는 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신당 버리고 이제는 아예 정식 당명. 그럼 약간 독자색을 더 가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당명 바꾸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야당으로서의 신분 세탁을 확실히 하겠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거든요. 탈당파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의 희망이 됐든 뭐가 됐든 바뀌게 되면. 우리 야당입니다는 걸 확실하게 했다. 그렇죠. 신분 세탁 확실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당대표는 움직일 때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 신분이 되면 기동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것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대선 국면이 앞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당대표로 있는 것보다는 당대표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개인이 기동의 여지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몸이 가벼워진다.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당명 바꾸는 걸 거기까지 해석을 해 주셨네요. 본인이 당대표 내려놓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몸을 가볍게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부터요. 매일 유세에 이어가고 있죠. 22대 총선 당선 릴레이 인터뷰 오늘도 좀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천아람 당선인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천아람 당선인을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천아람 당선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아람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그런데 개혁신당이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두 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하십니까? 처음에는 만족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정당들이 3%의 벽을 못 넘기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102만 분이 넘는 국민들께서 저희 신생정당인 개혁신당을 선택해 주셨는데 저희를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한국 어떤 정치 변화의 씨앗 그리고 세대교체 불꽃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희가 20석, 30석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불꽃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는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주신 온기를 잘 지켜서 앞으로 20석, 50석, 100석 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혁신당 지역구 한석이요. 이준석 대표인데 사실 이번 청순에 최대 이변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대반전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화성을의 유권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여기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표현이 너무 강하다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여기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변화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에 잘 순응하는 싸가지가 넘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어떨 때는 다소 도발적이고 또 어떨 때는 다소 다듬어지지 않은 이준석 대표 같은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화성을 지역, 특히 좀 더 넓히면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는 좀 더 뭐랄까요? 전국구 정치인 그리고 선거를 쉽게 대하지 않는 막대기만 꽂으면 민주당이니까 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절하게 뛰는 정치인을 기다리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내부 패널분들하고 개혁신당이 당명 바뀌는 거냐 이런 내용을 다뤄봤는데 당명이 한국의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은 다음 당대표가 결정할 부분이라 가지고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내부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꿔야 되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건 맞습니까? 원래 저희가 가능하다면 양양자 대표님의 기존 우리 한국의 희망 정당을 존중해서 바꾸는 쪽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가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혹시 천안함 당선인인 다음 당대표 뽑는 자리에 도전 안 하십니까? 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부터 당대표에 너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아마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좀 냈거든요. 지금 야당이 되신 건데 오늘 입장 발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람 참 안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참 많은 박한 평가들을 했는데 그래도 굳이 좋은 점을 뽑자면 안 변하시고 고집이 센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교육연금 노동개혁을 언급을 하셨는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은 하시지만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연금개혁의 문제는 정말 향후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당을 상대로 고집 피우시지 마시고 연금개혁 같은 문제는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젊은 정치인들이 개혁신당도 충분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떠난 친정상이 됐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으로서 날선 비난을 하고 있는데 당에 얼신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비겁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권에요. 잘나가는 사람 살아있는 권력을 때려야지 이미 끝난 사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너무 때릴 필요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정치 경험 없는 초자 비례위원장 안 된다라고 세게 이야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막대기라도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누구라도 힘을 맞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선거 결과 나오고 나니까 또 같은 검찰 후배인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박하게 대하시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도 않으시고 정치 도의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결국 대권을 염두에 두시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표심을 잡아야 될 텐데 지금같이 이렇게 어쨌든 고생했고 안 좋은 결과 얻은 사람 때려가지고 뭘 얻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은 지지를 못 받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2, 30초 남았는데 제가 한 40여 주씩 나눠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조국혁신당인데요. 돌풍을 익혔지만 아직 12석에 머물고 있거든요. 교육단체가 안 됩니다. 개혁신당이 혹시 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 없을까요? 제가 당대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기성정치 문법에 따라서 꼼수를 부리다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는 것도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보셨을 때는 꼼수일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마지막 인터뷰인데요. 항상 이 인터뷰에 다음 분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인터뷰 진행할 당선인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공주부여 청량에서 대역전극을 쓰신 박수영 당선인을 추천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좀 가려져서 덜 주목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치고 박수영 당선인이 그 누구보다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시고 열쇠 지역구를 정말 바꿔보겠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큰 의원을 상대로 대역전극을 쓰신 박수영 우리 당선인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 뉴스와이가 다음번에는 박수영 당선인을 모셔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아람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